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세스 종시바가 안장지운 두 낙위에 떡 이백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백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낙위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에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세되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란 아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유당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오리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흐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익과 다이도왕은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오르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무이는 산빗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이수 친구 아렉사랑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 마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 마니라. 그때의 아이도벨을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하 17장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이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미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노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츠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오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함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호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위되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뭘 쌓아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연하당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는 오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위드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오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오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대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에루살롬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위드왕에게 가서 다위드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야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서한 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량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유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러하 땅의 진친이라. 다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사람 나아스 아들 소비와 로데바르 사람 암미에르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러하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익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하부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하부 동생 아비세우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우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합과 아비세우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로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이드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이드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야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호싸고 처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겼더라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요압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안께 아래라 하며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저라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하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래메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대답하되 여호와비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